갑자기 배고프다면서 편의점을 가자더니 지금 찍어야 돼. 저 잘라 했거든요. 배고프다며 왔어요.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. 오, 뭐야. 삼촌이 좀 준비하지 왜 또 빨리 준비해.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편의점을 1시간을 찾아야겠어요. 내가 1시간을. 이 옆에 내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간단히 나눠 먹고 자야지. 여보야 전자레인지 있다네. 여기 있잖아. 뭐지? 전자레인지. 여보 옆에 쑥날려고 했잖아. 뭐? 이만한 거 없지. 전자레인지 없으면 큰일 나지. 이거 다 이거. 이거 다 안 담겨. 새벽 3시에 우리의 간식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왜 이 쌈빼마를 하는지 알겠어. 뭐 나와. 소스가 나온다고. 빨간 소스가 나오네. 아 여보 무슨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거야? 누가 보면 나 밝히는 사람을 알잖아. 밝히는 사람. 아 밝히는 사람. 아 밝히는 사람. 아 밝히는 사람. 아 밝히는 사람. 방송 나올 때. 그거 나 얘기해줘. 준영이 처음 만났어. 잘 이겼네. 그냥. 아. 이 얘기를 하면 준영이가 이미지가 마이너스 되겠다. 뭐 윤채가 판단해서. 근데 뭐든 내가 이불 열면 다 마이너스. 사랑해 이 새끼야. 아 근데 우리도 그런 것보다 좋은 것도 있잖아. 좋은 것들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. 없어? 굿모닝인데 앞으로 갈게. 굿모닝. 따라란. 우와. 은은하게 난다. 사진 찍어줄까. 임채야. 둘 셋. 좋아요. 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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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 하나 둘 셋 좀 해줘요. 하나 둘 셋. 옥 Neighbor. 다른의 손은. 그리고 잊은 차이. 포즈. 여름이 벽이나지. 포즈. 포즈. 서형이. 하나 둘 셋. 포즈. 그래서. 아이돌을 보여주는 것을. 드리디 밀어봐. 알았어. 탈마자. spanning. 프리빼. 김치. 시애프한테 샤픈 퀴준 카페 퀴준 아 깜짝이야 아니 나도 카메라에 익숙해 있지만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면 나도 당연스러워 자 연예인 상황 이번 상황 뭐라고요?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잠깐만 죽었다 뭐야 번뇌 같다고? 미쳐나 봐 모자 풀었어 나 어디있게 미쳐나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건 아니야? 그만해 엉덩이 빵실빵실 좌빵실 우흡빵실 엉덩이 빵실빵실 좌빵실 우흡빵실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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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잘 봤어요 인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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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배고프다 죄송합니다 첫번째 음식 맛있어요? 맛없어요? 이제 이런 데서 밥도 먹어봐요 두번째 카레라이스가 시그니처래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등어도 이렇게 기억에 나왔어요 인스타에 태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? 여기도 밥 먹고 사우나 하러 갑니까? 수영하러 왔어요 여기 여자 탈의실이야 몸매가 섹시하세요 아니 저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? 인체가? 그 수식만들로 말이야 나보고 수영장 물 온도 어때? 물 따뜻해 지금 우리밖에 없어 어때요? 물 따뜻하구만 물 따뜻하구만 물 따뜻하구만 오! 내가 예전부터 그랬는데 말을 잘 씹어 말을 잘 씹어 자기 필요할 때 날 이렇게 불러 가야지 그럼 어 왜? 와스베트 수영장 수영장 3,4마리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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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ов잔놓은 수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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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